박근혜 지병 악화, 장기 수감의 정신 불안정, 입력 2021년 12월 20일, 오전 3시 2분, 수정 2021년 12월 20일, 오전 8시 41분, 의료계 등, 어깨 허리 질환 심해지고, 장기 수감의 정신적으로 불안정, 당국, 질환 등 개인정보 확인 불가, 삼성서울병원 입원, 사면 제외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69 수감 중사진, 이 어깨 관절과 허리 디스크 등 지병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기존의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최근 확인한 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계속 안 좋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질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진료를 받아온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 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정등계가 파열돼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했다. 또 병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이달 19일까지 1725일 약 4년 8개월 재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 이대야 출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 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러 10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무 기자, 고도의 기자